하신거 같아요 해봤는데 가자! 하.. 아아.. 야아.. 야아.. 야.. 간다 간다 황새야! 안돼 황새야 비트타지마 황새야 비트타는거 아냐 우왕 아아.. 미쳤어.. 난난난 아 몇미터 못가시네 아하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 저 버그가 해견됐어요 오 뭐야 뭐야 가만있다 왜이래 가만있다 왜이래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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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야! 야아.. 아아.. 야.. 가자! 아아.. ㅋㅋㅋㅋ 내가 비트타요 아 저는 이심모터로 이심미터로 못가는건가요? 이심미터로 목표로 잡아볼께요 그럼 ㅋㅋㅋㅋ 으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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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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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아악! 야! 으어어.. 우리집 황새가 이렇게 걸어 아.. 황새한테 몰아야되겠다 이제부터 아.. 아 황새야 미안해 아.. 으어어.. 으어어.. 하어어.. 미친 뼈 까지 구무가 됐죠 이 새끼 아악 으어양 으어어.. 으어어.. 으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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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0미터 조용히 해요 안녕 나는 황새야 야 오늘도 아기를 물어다 줄거야 그전에 이 몸부터 고쳤으면 좋겠어 몸이 말이 안들어 나나나나 어? 대체할 황새는 많아 가자 응 내가 루이님을 위해서 그 공포게임을 찾아드리겠어요 남자가 공포게임이면 더러워요 남자가 캬아 캬아 이러면서 막 그러면 더러워요 괜찮아요 괜찮아 어? 왕새야 가만있어 너의 몸을 왜 가누지를 못하니 어? 이거 비둘기처럼 가면 돼 비둘기처럼 가면 돼 슉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슉 슉 슉 45도 얼쩡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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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쩡각도를 유지해 악 얼쩡각도 얼쩡각도를 유지해 슉 rial 얼쩡각도 45도 45도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능가하죠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들 추천 부탁 해요 가자 황새야 황새야.. 제발 황새야 우린 아기를 물러가야돼 너의 고개를 흔들지마 제발 제발.. 아악 제발.. 제발.. 45도 마이클 잭슨의 딜 이어 뚱뚱뚱뚜두두둥 노래는 좋네 클론님 어서오세요 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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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 악 후아 하아.. 추천받을게요 여러분 후아.. 잠시만요 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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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 후아.. eli grappling 밑에 미친 말 달리기도 있던데 아 이건 노잼이에요 뭐야 이건 병맞게임이요 이거요 마이크 잭스 따라하는건데요 재밌어요 마이크 잭스 45도 말짱갓도 아 가다 아 아 아 아 야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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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섰어 섰어 아니네 어 서야돼 서야돼 아 40미터 10미터만 10미터만 제발 10미터 하아 10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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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게임이죠 10 미터 7일 7일 10미터 9미터 10미터 13 이거 좀 아니었어 하자 가자 흐흐흐 가자 아 이러지 말자 제발 가자 40m를 목폴 목표로 잡고 할게요 가실 때까지 최대한 가고 으아 와 부리님께서 스티커 세 개로 써뜻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쬬 우쬬 자 20m만 20m 허허헉 으악 지금 스티커 쓰지마요 석시야 빨라지지마 석시야 빨라지마 으악! 우와! 딱 40미터 같네? 자 이제 공포게임 깨다 깨다 이제 공포게임 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음이?